됐으니까 넘어가구요 그 다음 그는 구멍 속으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뭐라고?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오케이 그럼 fall의 뜻은? 어? 떨어지다 떨어지다 어? 뭐? 떨어지다 무슨 시? 하나씩 S는 왜 붙였어? 오케이 떨어지다 나는 뭐예요? 나는 떨어진다 I fall 여기 S 써? 안 써요? 안 써요 왜 안 써요? I니까 됐습니까? 너는 떨어진다는 뭐예요? 너는 떨어진다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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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 오케이 그들은 떨어진다 They fall We fall 우리는 떨어진다 We fall 그녀는 떨어진다 She falls She falls 그것은 떨어진다 She falls 그는 떨어진다 She falls 그래서 그래서 희나 C나 이시 뭐뭐 하다 하다 시 오면 뒤에 S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희는 누구 대신 왔어요? 책을 읽었잖아 책 내용 파악을 물어보는 거야 아 누구지? 그 사슴 사슴이 사슴이 구멍 속으로 떨어지죠 아파트 그러니까 뭐야 디뇨가 가끔씩 그러나 선생님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희가 누구 대신 왔는지 모르고 읽고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 내용 파악 문제라고 하거든요 내용 파악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인투의 뜻은 뭐예요 인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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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은 떨어진다. 이 뜻밖에 없어? 얘들은 아무 뜻도 없어? 그냥 못 쓰러져 끈은 떨어진다. 구멍속으로 이런듯이잖아 끈은 구멍속으로 떨어진다 이런듯이잖아 끈이 떨어진 끈이 너무 안정래 끈은 어 인투의 뜻이 선생님이 인투의 뜻을 자 진효야 너보고 내가 복습하라고 얘기하는게 왠지 알아? 어? 이게 선생님이 뭐야 니들이 움직여서 하는걸 그대로 복습하도록 내가 클래스파드 만들어 놨잖아 어? 여기 보면 이 8에 보면 제목이 뭐야? 리딩이라고 돼있지 어? 2에 7은 Read the story 2에 6은 Listen and repeat 2에 5는 Word genius 이런듯이 목표가 왜 많겠어? 여기에 공부해야 할 단어들이 쭉 다 있잖아 그치?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그럼 인투의 뜻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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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투의 뜻이 나오네 저기 음 잘가 음 잘가 그렇습니까? 인투가 뭐뭐 안으로란 뜻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보자 오케이 그래서 그가 구멍 속으로 떨어진다가 뭐라구요? 진유가 그동안 영어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다 알것 같아 너 따라서 읽으라 그러는거 하나도 안 따라 읽었지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야 이제는 어? 꼭 따라 읽어 소리내서 제일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희는 무슨 뜻이고? 그는 fall은? 떨어지도 않아서 확 하시고. 끈은 떨어진다. into a hole은 무슨 뜻이다? 두고 있어요. 그럼 into의 뜻은? 어? hole은 하나의?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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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He falls into a hole. 문장. 끈은 말합니다. 나 좀 도와줘. 라고 토끼와 호랑이에게. 어? 히. 쉐이. 헬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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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플리 한번. ibles. рез. 헬플리. 헬플리 한번. 헬플리. 헬플리. 넌. 헬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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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He says helmet Hey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뭐야? Says Says가 뭔 뜻인데 Says가 뭔 뜻인데 말한다 말한다 원래 say죠 원래 모습은 say죠 원래 모습 근데 say가 아니고 여긴 says 해야 된다냐? 왜 그렇지 예 무슨 시에요? 무슨 뜻인데 말하다 말하다 그쵸? 무슨 시에요? 그러니 근데 He가 하니까 여기 s 붙인다 했죠 아까 he fall 이었어 he falls 이었어 맞네가 아니고 대답을 해 he fall 이었어 그니까 he say야 he says야 알겠습니까?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러나 그 애들은 바빠요 But But Say Say They are busy Okay 뭐라구요? But they are busy 뭐라구요? But they are busy They are busy But they are busy where does What is they are worshipping They are based Data They are based two 여기에 뭐가 왔으니깐 아프죠 아프다 오케이 그러면 대인은 누구 대신 왔어요 어 누구지 그 토끼 그렇지 저 뱃 뱃 숙제 알지 뱃 뱃 뱃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그래서 히도 아니고 씨도 아니고 이랑 씨랑 여러개가 합쳤으니까 뭐라고 한다 그때는 데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멍청한 산슴이 뛰어 내려간다 구멍 아래로 멍청한 산슴이 뛰어 내려간다 구멍 아래로 멍청한 산슴이 뛰어 내려간다 이게 더야 가 아니고 이게 이건 더야 더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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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야? 몇 마리냐고? 몇 마리냐고? 그러면 얘는 만약에 수 커지면 히, 암 커지면 쥐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지. 그럼 히 점프야, 히 점프야. 그런 거 아까 가르쳐줬지? 알겠습니까? 다음번에 안 틀리면 돼. 오늘 배웠으니까. 뭐라고? 시험치고 가면 돼. 책 가져와서 시험치고. 그렇습니까? 근데 진효야, 왜 다른 학생들보다 이 짧은 문장 다섯 개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 못해서. 아니, 못해서가 아니고 방법을 몰라서 바로 대답해달래. 진효는 못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 오늘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집중 좀 하고. 어? 어? 또 잔소리한다. 이거지. 그치? 널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진짜. 너무 산만해. 많이 좋아졌어. 근데. 옛날보다. 처음엔 정말 정신없었는데. 집중 좀 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